난 작업하고 있어 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야 녹음 다시 1,2,3,4,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야 녹음 다시 내 목은 갈라지고 셔 다시 가습길 켠 내 입맛도 없어 빈속인데 커피를 시켰네 다 끝내놓고 가야지 내 맘이 훨씬 편해 그 다음에 놀 수 있어 가고 싶은 곳들 정해 넌 너무 예민했을 때 없이 싸울 수 있어 싫어서가 아니야 누구 땜에 열심히 살겠어 이것만 잘 되면 네 pocket list 다 사줄 수 있어 이것만 잘 되면 고행 기분 풀어줄 수 있어 forever you go I go 좀만 참아 내가 데려갈게 어디든 forever you go I go 좀만 기다려 웃겨줄게 내가 어떻게든 걸 난 작업하고 있어 좀만 있다 전화 걸게 화내는 것도 아니야 귀찮은 것도 아닌데 기다려줘 이 부분만 다시 녹음하면 돼 끝나면 쉴 수 있어 먹고 싶은 것들 정해 1,2,3,4,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야 녹음 다시 1,2,3,4,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야 녹음 다시 그녀는 날 의심하는 연락이 안될 때 난 대체로 돈 버는 중 연인 시간 될 때 날 찾는 여자들 몇 개 무제정 전화들 don't play me like that 신경 안 써 네가 떠난데 I told you I'm recording 언제 끝날지 몰라 my to the moment 가끔은 나도 기억나 너의 moment 너 역시 들었잖아 나에 대한 소문 그러니 baby please don't fall in love with me just come fuck with me after work message 보내 지금 어린이 don't fall in love with me just come fuck with me after work message 보내 지금 어린이 wherever you go I go 좀만 참아 내가 데려갈게 어디든 wherever you go I go 좀만 기다려 웃겨 줄게 내가 어떻게든 girl 난 다 겁하고 있어 좀만 있다 전화 걸게 화내는 것도 아니야 귀찮은 것도 아닌데 기다려줘 이 부분만 다시 녹음하면 돼 끝나면 쉴 수 있어 먹고 싶은 것들 정해 1,2,3,4,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요 녹음 다시 1,2,3,4,5 처음부터 다시 1,2,3,4,5 아니요 녹음 다시